안녕하세요 새로운 시작의 이준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치에 대해서 알아볼 거에요. 우리가 이전에 if문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if에서 어떤 조건이면 왼쪽으로 그 조건이 아니면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if문을 사용하는데 원래 일반적으로 어떤 여러가지의 조건 값이 있는 경우에는 스위치문 이라고 해서 다른 언어에서 스위치문 이라는 걸 사용하거든요. 근데 파이썬에는 스위치문이 있는게 아니라 매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매치라는 게 제가 좀 있다가 하면서 보여드리게 할 건데 매치라는 게 파이썬 초반부터 있던 건 아니고 얼마 전에 추가 됐거든요. 지금 보시면 파이썬이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이 지금 이 동영상 찍고 있는 시점 기준으로 3.12.4 에요 그래서 이게 3.10 버전 때부터 매치라는 게 추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3.10 이상의 버전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이 매치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3.10 이하의 파이썬 버전을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이 매치 기능이 없어요. 일단 이 매치 기능이 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a 는 애플 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사가면은 ok 사각 아니면은 long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싶다. 그러면 if a 는 애플 프린트 ok else 프린트 롱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a 에 애플을 다른 걸로 바꾸면 롱이 나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a 에 들어가는 값이 애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키위일 수도 있고 레몬일 수도 있고 오렌지일 수도 있고 이 경우에 따라서 이 경우에 따라서 이제 각각 제어하는 방식을 다르게 해 주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주냐면 매치는 입력할 게 많아서 제가 여기 코드 에디터에서 바로 작성을 해 가지고 실행해 볼게요. 일단은 그냥 fruit 애플 이렇게 하고 match 하고 fruit 그리고 indent 있는 상태에서 case 여기선 애플 하면은 프린트 레드 레드 이렇게 하고 만약에 여기선 키위면 프린트 그린 만약에 오렌지면 프린트 그 다음에 오렌지니까 오렌지라고 할게요. 느낌표로 이런 식으로 얘를 이제 실행을 하는데 지금도 보시다시피 제가 이 코드를 보면 여기 match statement require python 3.10 이라고 되어있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match 라는 것을 사용하려면 최소 파이썬 버전이 3.10 이상이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제가 실행을 해 볼게요. 만약에 제가 애플을 키위로 바꾸면 그린 만약에 얘를 오렌지로 바꾸면 오렌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지금 제가 애플, 키위, 오렌지 했는데 만약에 파인애플이라고 적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해보면 아무것도 출력이 안 돼요. 마치 if문에서 여기가 조건이 참이면 넘어가고 여기가 조건이 참이면 들어가고 여기가 조건이 참이면 들어가고 했던 것처럼 match문에서도 일단 여기 먼저 확인해서 이 안에 들어가고 여기 그 다음에 아니면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아니면 여기 들어가는 건데 지금 제가 파인애플 했었을 때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도 대비를 해주고 싶다. 라고 할 때는 다른 언어에서는 일반적으로 default라는 것을 쓰긴 쓰거든요. 근데 파이썬에서는 여기서는 그냥 이걸 사용하시면 돼요. print I don't know 이런 식으로 출력할게요. 이 상태에서 제가 실행하면 I don't know 왜냐하면 여기 다 실행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가 해당되는 게 없으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if문에서 else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 해당 안 되는 게 여기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글자뿐만 아니라 숫자도 가능해요. 만약에 제가 나이가 age 10 그러면 age 하고 만약에 10살이면 children 20살이면 0 이렇게 이렇게 했었을 때 여기서 파이썬 실행하면 children 여기서 20하면 0 여기죠. y-o-u-n-g 0 그리고 만약에 50 구입하면 old 이런 식으로 찍히기도 하죠. 이렇게 숫자로도 할 수도 있고요. 숫자말고 다른 데이터 구조도 가능한데 예를 들어 배열 같은 것도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배울 튜플이라는 게 있어요. 튜플은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 건데 튜플로도 이 매치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튜플은 아직 배운 게 아니니까 제가 배열 가지고 매치 쓰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배열로 하기 전에 우리가 2차원 자표 같은 경우에 x, y잖아요. 그러면은 배열이 하나 있다고 치면 x, y 있다고 칠게요. 지금 일단은 여기서 a는 여기 그냥 p는 x, y 있다고 칠게요. 이런 식으로 있죠. 이 상태에서 또 하나 알려드릴 게 여기 보면은 p가 여기가 x고 여기가 y에요. 근데 여기 x를 얻고 싶다 그러면 p1 이렇게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분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말고 x, y는 p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 p에 있는 값 첫 번째가 x에 두 번째가 y에 이렇게 들어가요. x, y 예를 들어서 제가 p는 1, 2 이렇게 썼을 때 x, y 이렇게 썼을 때 p 하면 x, y, y, y 이런 식으로 분해 가능하고요. 이걸 왜 설명 드리냐면 조금 있다가 매치문 사용할 때 설명해야 돼서 그런 거고 그리고 우리가 프린트 같은 거 사용할 때 a는 방금 애플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 이거를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제가 애플은 a 애플은 a가 아니라 a는 a 이런 식으로 아마 했었을 거에요. 이런 식으로 해도 되지만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프린트해서 여기 이제 f 쓰는 거에요. f를 쓰게 되면 이제 format 그 글자 출력되는 것을 어떤 형태에 맞춰서 출력되도록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해주고 f 적어놓고 여기다가 여기 가로 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표시해 주고 싶은 어떤 값 a라면 a는 이렇게 엔터 쳐 주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만약에 b는 제가 키위다 이렇게 했었으면 여기서 b b의 값을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b b 이렇게 할 필요 없이 b는 이런 식으로 했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여러 가지 표시하는 방식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거 왜냐면 제가 뒤에서 매치문 할 때 보여드릴 게 있어 가지고 일단 이 배열 분해하는 거랑 이거랑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실행하려고 하는 코드가 여기에요. 지금 point 0이라고 되어 있고요. 매치해서 지금 배열 잡는데 원래는 튜플로 하려고 했는데 튜플을 지금 설명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일단 배열로 하는 거에요. 그래서 배열 같은 경우에 지금 0,0이면 원점이다 이렇게 표시되도록 했는데 얘를 한번 실행하면 원점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고 만약에 여기는 0 근데 여기에 뭔가 값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에 5를 넣었다 한 다음에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 실행이 되게끔 되고 그러면 분해 돼 가지고 우리가 아까 분해해서 x,y 는 point 하면 x,y 여기 포인트에 첫 번째가 x 두 번째가 y 들어가는 것처럼 여기에 두 번째가 y 들어가는 거에요. 두 번째가 y 들어가고 우리가 앞에 방금 이거 썼죠. 제가 했던 것처럼 y는 y는 5 이렇게 출력이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만 여기만 값이 있고 여긴 0인 경우 그러면 여기에 걸리거든요. 그러면 제가 다시 실행하면 여기 x는 6 지키고 여기 둘 다 값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걸려서 x는 6 y는 10 여기 이렇게 걸리고 만약에 이게 전부 해당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빈 배열이다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지금 밸류 에러 때문에 에러가 뜬 거에요. 밸류 에러 이거는 점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떤 숫자 글자 단순한 값만이 아니라 배열 형태나 나중 배열에서는 이제 튜플 그런 것도 매치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번 시간 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